이펙트 두장을 제거합니다 와 카속 49분 걸린다고? 아니 왜 49분 걸려 롯데리아 배달 폭주? 새벽에 롯데리아 얼마나 인기 많으면 수만한 지원금에 놀라서나요? 이것은 중가로 돼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아 셋이 맞추려고? 빌드업이었어 돼지 낮에 돈가스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배고프 거의 12시간 굶었네 15시간 님들이래 님들 님들 이러면은 조각먹음 번구먹음 앞에 엘리트있는데 번구가 낫겠지 아 죽지모 안나오면 죽지모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이번 런의 조각모음은 다시 안나올 수 있잖아 소리 씹힌다 나중에 재접 좀 합시다 2회 봐서 비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pted 5개월 50각 파스타 각자 수많을 구독 조금 flags 1회 수 저거 못떠뜨리는데 아지식 온 돈 3분의 1 너어둠하자 끄끄 너어둠 끄끄 엘리트 라가블린 이면 잡을만한다 아 근데 이거 배중식에 있으니까 엘리트 흥분하다 어 잠깐만 플라즈마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제일 안좋게 나왔네 어둠이 제일 안좋은거 같긴하다 오셈출이 필요없겠지 필요없을 리가 있나 이펙트가 냉기챙기는건 아니 엘리트는 안무섭는데 일반호법이 무섭네 거기서 이상한거 나오면 죽는데 안가야겠다 와 쫄기를 잘했다 진짜 엘리트는 안좋은거 같긴하네 어 저저 라가블린도 3턴 휘고 꼴랑 20딜 때리는데 4턴 휘고 바로 23딜 골아박는거 봐 새벽 3시에 햄버거 먹게 생겼네 근데 반복하나면 괜찮을거 같고 반복 반복 바로 거봉 30댔어 로터스 가비지 베이컨 코마토 컵버거 양상추 베이컨 코마토를 넣은 4분의 2조각의 쓰레기같은 햄버거라는 뜻 음신인데 왜 가비지야 앗 내 잉크병 좋아 이버거 고기 겁나 두꺼워 패티 두꺼운거 봐 뱅정함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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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근데 아직 약함 냉정함 컵이랑 축전기랑 우읍스 직구댐 이랬어 아직 갈 길이 몸 미친 게임 으대미시 1막 엘리트에 고구마 나왔으면 매출 절반으로 줄었을 듯 어 에너자이저 괜찮을 것 같은데 메가 그리트 파산 근데 진짜 매출 줄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게임 밸런스 이상하면 매출 줄지 박베리 예전에는 캐릭터들도 너무 약하긴 했어 승천도 낮긴 했지만 굴뿐기 쓰레기구마 뭐야 이르샘 솔직히 유래경상이 제일 구렸음 유래경상 진짜 구려도 너무 구렸음 굴뿐기보다 유래경상이 더 구렸음 스킬 카드 쓸 때마다 랜덤한 적에게 3대미지 당연히 3코 희귀 파워 카드도 아니었음 스킬 좀 더 구려향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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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황참님..황참님과 비교를 백소 지금 또 매매하긴 하네 앗 왓츠한테 예지 뺏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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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아 아 아 아 저거 베트하트 아닌가? 호식 호식 베트하트 와 이둥땡이 이거는 맞을 수 밖에 없겠는데 는 안맞네 요즘 세티보다 양상추가 비싸지 않을까 가방 오퍼 잉크병 스택관리 잉컷 이펙트 더브강에서 블리트 퍼펙트하네 아 우초지 이거 네브 느린데 어떻게 하지 아니 드로가 나와야되고 결국에 냉정함 나와야되고 어둠 플러스 만들고 저거 전기 넣고 장점은 혹시로 운축전기가 나올수 있어서 150원 기본요금 들고 가야되네 블리트한테도 맞은작 없는데 백위라도 있어야 어둠저글링 하겠는데 백위라도 있어야 어둠저글링 하겠는데 이펙트 부스팅카드의 망장분열 장분열 왔다 왔다 딱 죽고 붕버거가야기네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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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이걸 잡네 어? 대기 뭐야 보스 투사네 무접색 무접색 아유 거봉 좀 드셔보세요 거봉 온 아유 거봉 아잇 달다 봉 등폭? 등버거 근데 진짜 안 나오네 그.. 아잇 블리트 잡았고 아잇 강화를 좀 해야될거같은데 여기 불도게 있네 와플에 고깃덩어리가 있는데 지파이가 왜 필요하죠? 트수한테 나눠냅시다 아잇 이걸? 이걸 나눠받는다고? 콩 하나.. 콩 한쪽까지 나눠먹는 사이네 내 포션 이딴 쓰레기를 줘 변기 못참지 음.. 하하하 암정 암정 피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덱이 좀.. 아잇 암몹을 너무 못잡는 덱인데 암몹을 템포가 넘드림 템포가 넘드림 아잇 백오라도 하자 벗어링 오지는 디펙트 어 버링 오지는 디펙트 아잇 맛있다 비파이 롯 Singing 암정 피 Sierra 뭐.. 달달한 지리오면 정체를 가격이 좀 지파이 지원금 안 받았으면 실망했을 듯 승폭 방화만 하면은 밸류별로 안 딸리겠는데 뭐 강화지 롯데리아 지파이가 원래 손바닥만 해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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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한 지파이는 대만에 있습니다 음 음 강화할 거 너무 많네 걷어내기 냉정함 증폭 버퍼내 안 해볼 것 같고 어둠 어둠 건네 냉정 증폭 정도 강화 많은 길로 와서 강화 좀 땡기면 될 것 같은데 됐다 쭉 선거 봄 가자 62 102 142 특성이 잘 안되는 150 182 182 예 어둠 강화할까 아니면 퍼퍼 강화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넷이다 햄버거 먹자 홀로그램 홀로그램 아 뭐가 강화하지 진짜 고민되네 4 코덱이라 대귀 강화는 조금 미뤄둬도 될 것 같은데 템포를 열려면 역시 어둠 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냉정함 걷어내기 순서로 강화하고 아마 여유가 없을 것 같은 에너자이저 등폭 아니 쓰레기캠 아니 쓰레기캠 아 이거지 더 난나다 더 난나다 어어어 뭐야 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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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아니 햄버거 왜케 왜케 햄버거 사이즈 왜케 귀여움 나가 나가 그 띠버거 마카롱 겁나 작아 인약한거봐 이게 세트 7천원 메뉴? 근데 뚱이는 이미 테이프아웃해서 침대 맛에 뒀으니 새벽 영업 필요 없는거 아님 맞음 눈앓기 보다 약화 포션 이런거 눈앓 눈앓기 보다 약화 포션 저거 옆에 튀어나오긴 했는데 빵이 작아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불이 너무 작음 좀 겨나 더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졌다. 겁나 쎈. 잡겠는데? 못 잡네요. 거의 다 잡았네. 오 졌다. 방금 느낀 게 재귀나 이중 강화하는 게 낫겠다. 오 졌다. 오 졌다. 오 졌다. 오 졌다. 오 졌다. 오 졌다. 등폭 반복 해야겠지? 오 졌다. 안 해도 됐다고 하네요. 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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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퍼가 오 졌다. 2렘이나 나갔어. 거봉. 5션 써야 되나? 에너사이저 진짜 깔끔하다 증폭만 잘 들어가면은 근데 증폭이 잘 안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약하겠는데 흠 상방은 이렇게 시간 안줄텐데 망한건가? 아 벌써 다 먹었어 근데? 감자밖에 없어? 잘 먹어 새벽에 먹기 좋네 네 다음 뒤 양념감자로 바꿨어요 근데 디즈닝이 잘 안 섞였네 얌얌감자 얌얌감자 뭐 강화하지? 이중시선 강화할까? 에너지가 오! 아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음... 어차피 증폭축전기 하면 9장 9개 챙길 수 있으니까 빨리 안집으면 어디 날아간다 어 뭐 smart 상하 아 아 상하러 아 ся 이런네 우선 여기서 둬야겠다 아닌가? 잠깐만 아 밀집 깎지마 제발 뼈 맞았어 제발 밀집 깎지마 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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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감자 먹다가 감자 먹다가 레디 누름 감자 이슈 감자 이슈 고철철의 정에서 4댄밖에 안 맞았다 이넘강 뼈강 약화 거는게 맞겠죠 고철철의 정에서 4댄만 하려고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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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조각에다가 꺼야 되는데 억가 게시마다 연타라서 버퍼도 못쓰고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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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중시전까지 쓰고 냉기 밀어놓고 안죽나? 안죽지? 대신에 버퍼가 다 빠지네. 내버퍼 다 했다. 옥가 아니었으면 와. 다음 시간. 둥버거 민첩이 대령 6 골드 54 벤축 5번 고기 2번 왜 이렇게 초라하지? 아스켈리라벨 여행으로 공유